아... 레옹! 아! 아, 레옹아! 우리 강아지예요. 점박이 주세요. 점박이? 이름이 점박이니? 네. 얘 어디서 났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요. 점박이 주세요. 내가 전에 키우던 개랑 너무 똑같아서 말이야. 우리 강아지란 말이에요! 왜 그래, 민지야? 이 아저씨가 우리 점박이더러 아저씨 강아지래. 주세요. 걔 몇 살이니?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잃어버린 내 개랑 똑같아서 그래. 한번 확인 좀 하자. 계속 이러면 신고할 거예요. 민지야. 엄마한테 가. 응? 아... 레옹... 저 레옹... 아니... 점박이? 어디서 입양했니? 아저씨한테 그걸 왜 말해야 하는데요? 나한테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아저씨한테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전혀 아니거든요. 민지야 같이 가! 무슨 애가 저렇게 까칠해? 분명 우리 레옹이랑 똑같은데. 아저씨가 우리 점박이 데리고 가려고 했어. 뭐? 근데 오빠가 막아줬어. 전박이가 이뻐서 사람들이 탐내나 보다. 데려가지 못하게. 전박이 잘 봐. 응. 얼른 먹어. 응. 얼른 먹어. 응. 맛있어. 아휴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으네. 날씨도 좋고.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자고요. 그러자. 아... 얼굴 잘 먹네.